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의 10일 내봅니다. 이번 기간 주말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. 26일에는 충청 이남에서, 27일에는 남부지방에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. 그 밖의 날은 가끔 그룹 많겠고요. 기온은 평균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럼 서울 지역의 자세한 10일 예보 알아보시죠.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그룹 많겠습니다. 아침 기온은 10도 내외, 낮 기온은 20도 내외로 예상되는데요. 25일에는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지금까지 10일 예보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주